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다음 저도 이제 선생님이 된 입장으로서 아이들한테 좀 권장해주고 싶은 것은 귀를 혹사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 나이에서는 과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음압 제한이 걸려있는 좋은 귀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헤드폰과 이어폰 이런 류를 사용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필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이런 청력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용 이어폰 헤드폰이 있다면 소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어요. 정말로 이런 이런 거를 제가 해야지 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좀 즐겁고 짧고 굵게 재밌게 한번 재미는 없지만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어폰은 조금 독특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렇게 깜찍한 귀엽고 깜찍한 작은 이어폰 작은 헤드폰 작은 헤드폰을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뷰해 드리는 이 헤드폰은 어린이용 어린이용 헤드폰 필립스에서 TAK4206 필립스 4000 시리즈 어린이용 헤드폰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왜 리뷰를 하느냐? 제 욕심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음향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오디오와 음향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조금 신경을 써서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마음이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아버님이 오디오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다. 한 17년 정도 오디오 관련된 일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때 했을 때 제 주변에 제 옆에 제 방에 정말 많은 오디오 장비들이 있었어요. 그 오디오 장비들을 접하면서 저는 소리에 대해 듣는 것을 그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알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서 지금 이 위치에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디오 제품도 소개를 하고 음향에 대한 기술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음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년기 정말 어린 시절에 어떤 오디오 장비를 접하느냐 또는 유년 시절에 어떤 좋은 소리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가 오디오뿐만이 아니라 음악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좀 꿈꾸고 있다. 아니면 지금 부모님이 두 분 다 음악을 하시는 분이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소리로서 음악을 접하게 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오늘의 리뷰가 굉장히 재미있고 오늘의 리뷰가 굉장히 좋은 리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독특하게 그냥 뭐 제가 원래는 특징,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어린이용 헤드폰 제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제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는 어린이용 헤드폰. 제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 어린이용 헤드폰이지만 이 제품은 왜 필요한지 특징과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의 짤막한 장점과 단점 설명하고 제가 이 리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리뷰를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요. 그럼 특징부터 들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헤드폰은 어린이용 헤드폰은 여러 회사에서 나오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필립스 사이에서 나오는 4000 시리즈 모델입니다. 4000 시리즈. TAK4206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4000 시리즈 어린이용 헤드폰으로 검색하셔도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요. 귀에가 굉장히 부드러운 약간 인조가죽이겠죠.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성질에 굉장히 가벼운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용 블루투스 헤드폰이에요. 어린이용 블루투스 헤드폰이고 온이어 타입입니다. 귀를 딱 이렇게 딱 가려지는 귀를 딱 가려지는 것으로 밖에 있는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온이어 타입의 밀폐형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85dB SPL로 음압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진짜 키포인트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95dB로 귀를 딱 그 이상으로 들을 수 없도록 막아 놓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32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로 되어 있고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다 나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다 나오는 블루투스에요. 물론 초고역 16회 이상에서부터는 월오프가 있지만 저음에 20헤르츠부터는 굉장히 잘 나와. 20헤르츠까지 잘 나오는 그런 헤드폰이에요. 마이크를 내장하고 있고요. 빛 발광 센서, 센서는 아니고 빛 발광하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면 여기에 빛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헤드폰으로 되어 있고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하고요. 사용시간은 무려 28시간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용 헤드폰입니다. 그래요. 이거의 장점, 단점, 짤막하게 들어가면서 제가 이걸 리뷰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도 알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첫 번째 장점입니다. 제가 보면 첫 번째 장점은요. 아이를 위한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애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막 보채고 어디 뭐 쇼핑몰 간다든지 어디를 갔을 때 부모님과 함께 어디를 갔을 때 애들이 하도 보채니까 다 못 주죠.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주고서 보라고 한단 말이죠. 자동차에서 시끄럽게 자동차에서 이렇게 막 가는데 지루하니까 아이들 앞에 아이패드 같은 걸로 동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거. 뭐 이거는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뭐 성인들도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공공의 장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거 동영상을 보면서 소리들라고 아이패드나 핸드폰의 볼륨을 정말 크게 하죠. 그러면 쨍쨍쨍쨍 깨지는 소리로 소리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아이들한테 잘 들리게 하려고 볼륨을 올린 거는 맞지만 그런 핸드폰이나 모바일 디바이스의 스피커가 어느 방향으로 돼 있죠? 옆으로 돼 있어요. 옆으로. 밑에 쪽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위쪽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잘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엄청 잘 들입니다. 그 소리가 절대 좋지 않잖아요. 그 작은 드라이버에서 핸드폰이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그 작은 드라이버에서 야외로 바깥으로 크게 방출하는 그런 소리는 정말 듣기 싫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방해도 되고 보고 있는 아이들도 중역과 저역이 없는 고역의 소리만 쨍쨍쨍쨍하게 듣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귀에 안 좋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자꾸 들으면 이게 정상인 줄 알아. 그런 소리가 정상인지 알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어렸을 때 제가 소니 헤드폰 하얀색 작은 거를 어린이용 사이즈인 거를 선물을 해줬고 그때는 블루투스는 아니었어요. 유선으로 선물을 해줬고 저희 딸은 그걸 들으면서 사실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요. 딸은 그래서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었더니 절대은감이에요. 저희 딸은 플루스를 하고 절대은감인 건 언제나 피아노의 세 키를 딱 눌렀는데 뭐 뭐 뭐 눌렀는지를 알더라고요. 눈 감고 딱 누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몇 옵타브 무슨 음인지를 딱 알아요. 그리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를 동시에 눌러도 뭐 뭐 뭐 눌렀는지 알 정도로 귀가 성장하게 된 것을 저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헤드폰이라든지 이런 오디오 디바이스를 적당하게 잘 공급을 해주는 거는 그 아이의 청력에 사실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나 비행기라든지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요. 소음이 많다고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볼륨을 막 키워서 레벨을 더 키워서 그걸 들리게 하면 그 아이는 더 귀를 혹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사실 이런 헤드폰을 아이들한테 딱 씌워주고 적당한 볼륨으로 소리가 나오게 하고 밖에 있는 소리는 지금처럼 밀폐형 헤드폰을 사용을 해서 밀폐형 헤드폰을 사용을 해서 밖에 있는 소리를 차단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소음은 줄이면서 원하는 소리를 들려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소리로 귀를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저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고 저희 딸이 성장을 했고 지금은 저희 딸이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에서 밴드 생활도 합니다. 플루트도 하고 밴드 생활도 하고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잘 성장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그렇게 오디오 장비를 접하면서 지금의 모습이었고 저희 딸도 제가 어렸을 때 선물했던 하얀색 소니의 헤드폰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음악을 하는 그런 딸로 성장을 했죠.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잘하는데 그런 음악을 취미활동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들을 위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되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청력도 보호하면서 귀를 잘 막을 수 있다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연달아서 또 다른 장점을 한다면 이런 헤드폰으로 이게 괜찮은 음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헤드폰으로 아이들한테 접하게 되면 미래의 음악인이나 미래의 음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한테 음향인으로서 음악인으로서 또 이 오디오 발전을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서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갖고 있는 그런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오디오적인 지식 또는 오디오 기기를 다루는 기술은 뛰어난데 한 가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청력이에요. 청력. 실제로 청력이 그렇게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기술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의지 공부하려는 의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 잘 쓰면 좋겠다 하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딱 닥쳐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무엇이냐면 잘 듣는 귀를 갖고 계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필드에서도 특히 학회나 이런 데 관련돼서 이런 데서 일하시는 필드에 있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귀가 트여있고 정말 좋은 소리를 잘 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프도 잘 볼 수 있고 기기를 잘 다룰 수도 있고 튜닝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소리는 잘 못 듣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녹음 엔지니어 쪽은 좀 달라요. 녹음 엔지니어는 오히려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엔지니어라든지 믹싱 엔지니어나 마스터링 엔지니어는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뛰어난 귀를 가지고 있어요. 뛰어난 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창조해서 그런 것들이 프로덕션이 나와서 음반이 되고 좋은 음악이 되는 것들 그것을 봐서 녹음이나 믹싱이나 레코딩 엔지니어 쪽에서는 좋은 귀를 가지신 분이 꽤 많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지 시스템 필드라든지 제조를 한다든지 약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듣는 게 약점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어려서 잘하면서부터 오디오를 접했느냐 어려서 잘하면서부터 좋은 소리를 접했느냐 안 접했느냐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많은 음악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좋은 공연 보고 좋은 클래식 연주 같은 거 보고 악기 연주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커서도 정말 그런 음악들을 되게 즐겨하고 그런 음악들을 듣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음악들이 누구가 연주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미술을 하시는 화가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박물관이라든지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박물관 뮤지엄이죠. 이런 미술 전람회 같은 데를 가서 미술 작품 보는 거를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죠. 어머니 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림 있는 데를 많이 갔는데 그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저희 누나는 또 미술 쪽에서 계속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 따라서. 하지만 저는 구별할 수 있는 건 알아요. 뭐냐면 그림을 딱 보면 이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 안 좋은 그림이냐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그림을 접하고 어머니의 그림을 보고 어머니 쇼부에 계신 화가분들의 그런 작품을 쭉 보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이 그림 참 좋다. 이 그림 좀 별로다. 이거는 좀 정성이 좀 덜 들어갔는데 이 그림은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게 느껴져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에서부터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디오라고 왜 조기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어린아이들이라고 좋은 이어폰, 좋은 헤드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어린아이일수록 귀가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부드럽고 소프트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고 소프트하면서 귀에 자극이 없으면서 좋은 소리 전달하는 이어폰이 헤드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음향인 음악인 음향인 음악인 그리고 오디오필드에서 종사하는 그런 인재의 양성에서 정말 필요로 한 게 이런 헤드폰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거 의뢰가 들어오면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을 장점해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소리 밸런스가 좋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가 지금 들어봤거든요. 물론 이게 잘 안 돼서 이렇게 뒤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야 이거 애들 건데 이렇게 발란스 좋아도 돼? 싶더라고요. 진짜로 애들 건데 이게 이렇게 발란스가 좋아도 돼? 싶었어요. 물론 아주 딥한 베이스들 뭐 요새 젊은이들 좋아하는데 딥한 베이스가 막 뻥뻥뻥 나오는 그런 다이내믹함도 없고 아주 초고역대가 막 찰랑찰랑하게 나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귀가 아주 민감해요. 이런 어린아이들은 아주 민감하고 아주 소프트한 고막을 가지고 있고 청력도 다 살아있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 너무 강한 베이스라든지 너무 강한 고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란스를 진짜 플랫하게 적어놨어요. 너무 놀랐어요. 플랫한 성향이에요. 이 헤드폰은 플랫한 성향이고요. 약간은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중역대의 소리가 되게 도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둡지 않아요. 절대 어둡지 않아요. 발란스 좋아요. 들어보시면 발란스 괜찮아요. 거기에 살짝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주파수를 들어보니까 한 5.7K 주변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5.7K가 살짝 올라가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목소리 부분이 좀 톡 튀어나와요. 살짝 탁 튀어나오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린아이들이 즐겨 보는 만화라든지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어린아이 걸로 보더라도 나레이션이 굉장히 잘 들려요. 레벨이 좀 작지만 나레이션이 좀 잘 들리고 깨끗하게 들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톤 발라서 잘 잡아놨고요. 더 재밌는 거는 스테레오감도 되게 좋아요. 스테레오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어린아이 헤드폰에서 이렇게 스테레오감이 좋아도 돼?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스테레오감이 이렇게 좋지라고 싶을 정도로 스테레오감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잘 펼쳐져 있고 각각의 악기들도 되게 잘 보이는 편이에요. 가격에 비해서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헤드폰임에 비해서도 되게 잘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거 들으면 어린아이들이 되게 잘 성장하겠다. 이거 들으면서 좋은 소리 좋은 음장감 좋은 그런 사운드에 대한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의외로 소리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 이게 어린아이용으로서 확실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85dB SPL로 음압 제한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함부로 어린아이한테 씌우지 마세요. 잘못해서 볼륨이 큰 상태로 어린아이한테 씌워놓잖아요. 청력이 금방 망가집니다. 정말 금방 망가집니다. 저는 되게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1학년 정도 2학년 정도 되면 수업 들어가서 제가 한 번씩은 주파수를 한 번 들려줘요. 20Hz는 이런 소리고 2만Hz는 이런 소리야 라고 해서 손을 들려고 합니다. 들리는 친구 들리는 친구 이렇게 해요. 저음은 거의 다 들어요. 저음 못 듣는 친구들은 없고 고음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심지어는 고음에서는요. 저보다 못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20대 초반 또는 20대인데 그러니까 20대 완전 극초반인 애들이 1만6천Hz를 못 들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귀를 함부로 쓴 거예요. 어려서부터 함부로 써서 1만6천Hz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20대 초반은요. 2만Hz까지 들려야 됩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필드에서 너무나 많은 소음에 접하고 그다음에 너무 큰 음압에 귀를 혹사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20대 초반인 친구들이 1만6천Hz가 안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못 듣는 애들이에요. 제가 한 1만7천4백 이 정도까지 들어야 지금 나이가 들수록 계속 못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1만7천4백까지만 들어도 제 나이에서 굉장히 잘 듣는 거거든요. 저보다 못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보다 못 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야 큰일 났다. 그리고 한 1만8천 가잖아요. 1만8천 가면 저희 반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한 10명 빼고는 다 못 들어요. 한 30명이 못 듣는 것 같아요. 1만8천 정도 가면. 1만8천Hz 정도 가면 30명 정도가 못 듣습니다. 4분의 3이 못 들어요. 1만9천 가잖아요. 한 3명 들어요. 한 3명? 2명? 3명? 그러니까 2만Hz를 듣는 애는 거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요즘 시대에 얼마나 소음이 노출이 돼 있고 얼마나 귀로 혹사하며 살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마구잡이로 그냥 이어폰, 헤드폰에서 큰 음악으로 소리를 막 들어갖고 그걸 즐기다 보니까 이제는 레벨이 작으면 소리가 안 들려. 정말 크게 들어야 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들 조카들이 있다면 이런 헤드폰이 맞는 거예요. 95 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85 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만들어진 이거는 정말로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고 어린아이들한테 함부로 그냥 어른들이 쓰는 그 큰 음악의 헤드폰을 절대 주지 마시고요. 이런 걸로 아이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발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볼륨 키워갖고 막 쨍쨍쨍쨍 나오는 소리로 애들한테 소리 듣게 하지 마세요. 정말 귀 안 좋아요. 그거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85 데시벨로 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에 놓고요. 단점은요. 사실은 가격이에요. 단점을 얘기하자면 가격입니다. 가격.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11만 원 13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면 훨씬 더 싸겠지만 한국에서 해외 배송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11만 원 13만 원 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식으로 런칭을 합니다. 이게 필립스에서 정식으로 런칭을 하는데 소비자가가 6만 9천 원에 런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싼 편이기는 하죠.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6만 9천 원짜리 헤드폰을 준다고 하나 3만 원이었으면 좋겠는데 2만 원이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가격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이들을 생각을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이들이 만약에 음악이나 음향인이나 오디오 관련된 걸로 꿈꾸고선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정말로 저는 권장을 해드리는 건 이렇게 청력 보호가 되는 정말 어린이용 헤드폰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비싸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투자를 하셔라. 아이들한테 이 정도는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런칭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런칭 이벤트는 지금 6만 9천 원인 정가가 지금 런칭 이벤트로는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되게 적긴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오디오 장비를 조금 생각하시고 미래를 생각하셔서 음악이나 음향인이나 오디오 관련된 쪽에 종사하게 하려는 게 마음이 있으시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특히 비대면 수업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한테 마이크도 있거든요. 마이크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아이들용 헤드폰이지만 제가 짧게나마 여러분께 리뷰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딸한테 제가 선물했던 저희 아들한테 선물 안 했어요. 아들한테는 무슨 약간 좀 다른 거를 선물했는데 아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은 그거를 잘 쓰고 다녔어요. 그걸 잘 쓰고 그걸로 아이패드나 이런 걸 볼 때 항상 그거 쓰고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 딸은 플룻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플룻을 해서 교회 관행학단에서 연주도 쭉 했었고 지금은 다른 전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밴드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전자기타 치면서 밴드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음악을 계속 삶에 쭉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는 따로 있지만 그 삶 속에는 음악이 된 게 취미로 쭉 깔려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삶 저도 저도 그렇게 꿈꿔왔던 삶을 저희 딸이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거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선물했던 아이용 헤드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청력을 보호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금 1학년 학생들의 수업에서 들어온 친구들을 청력검사 비슷하게 제가 소리를 내봤을 때 정말로 고음을 그렇게 못 듣는 걸 보고 얼마나 자라오면서 귀를 혹사를 했으면 벌써부터 20대 초반에 저게 안 들리냐. 저는 이제 좀 있으면 50대인데 50이 다 된 사람보다도 귀가 안 좋으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다음 저도 이제 선생님이 된 입장으로서 아이들한테 좀 권장해주고 싶은 것은 귀를 혹사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 나이에서는 과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음압 제한이 걸려있는 좋은 귀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헤드폰과 이어폰 이런 류를 사용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필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이런 청력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용 이어폰, 헤드폰이 있다면 소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어요. 정말로 이런 이런 거를 제가 해야지 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어린이들한테 좀 도움됐으면 좋겠고 저는 밖에서 시끄럽게 이런 핸드폰이나 모바일 디바이스로 소리 막 쨍쨍쨍쨍 나면서 아이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조금 없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남한테도 피해지만 그 아이 청력에도 안 좋아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영상이 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